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음식점. 먼저 이 집의 무제한 메뉴. 가격은요? 믿기지 않는 가격이죠. 착하죠. 착한 가격. 13,000원이요. 13,000원 1인 분에 만 원 정도가니까 여기는 13,000원이고 싼거죠. 1인에 13,000원이니까. 13,000원 무제한 메뉴. 정치가 점점 궁금해지는데. 아니 잠깐. 자리에 들었자마자 어딜 그렇게 가시는지 지켜봤더니. 아이고 이분. 뭘 그렇게 따르셨어요? 제대로 물 만나셨네. 와우. 진짜 메뉴가. 왜 이렇게 말도 좋으셨어요? 여기 있는 이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산더미가 뒤안껏 싸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오늘의 무제한 메뉴는. 밥솟아. 그렇습니다.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참숫향이 은은하게 된 참숫 닭갈비인데요. 그냥 부어도 맛있지만 붉은 빛깔 양념장. 이번 매콤 닭갈비에. 담백한 맛을 살린 간장 닭갈비까지. 이에 두 가지 닭갈비가 모두 13,000원에 무제한. 그런데. 그저 평범한 닭갈비라 생각해서는 아니 아니 안 돼요.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입에 넣는 순간. 아 좋다.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매력 자랑하는 닭갈비를 마음껏 먹어도 가격은 변함없습니다. 요즘 치킨 가격이 16,000원, 17,000원으로 하는데 13,000원이란 가격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양으로 봐도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. 각종 사리와 채소 거기에 도정리의 닭갈비까지. 어라 그런데. 저 익숙한 비주얼은 혹시 돼지고기가? 맞습니다. 닭갈비를 먹다 먹다 지칠 때쯤 손님들의 미각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줄 이 집의 또 하나의 히든 카드. 바로 돼지목살구이인데요. 닭도 먹고 돼지도 먹고. 분명 닭갈비로 배를 채웠는데. 목살의 등장과 함께 우리의 젓가락 행진은 다시 시작될지요니. 새로운 배가 나와요. 그렇지 그렇지. 바로 그거지. 이 순간 내 승도 최면도 없다. 마음껏 집어 한 입을. 이런 데는 소개팅을 하는 말이 많아요. 이 순간이라고 하면 사장님께 고기 추가요 고기 추가요 했을 때 조금 눈치가 보일 수 있는데요. 여기는 셀프파여가지고. 그렇죠. 눈치 안 보고 약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그것도 손님을 배려하는 거예요 사장님이. 네 그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. 정말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요. 깜짝 놀랐어요. KB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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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.